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사진을 일단 받았거든요 뭐가 들어갔는지 손잡이가 들어갔다고 여기 거실 화장실이죠?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차를 들어주세요 양파라트를 만들고 양파라튀김 고춧가루를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손 Landes appointment 석션 석션 해봐야 되네 내려가시네 저 상태에서 드시면 돼요 물을 이렇게 빨아줄게요 미쳤나무 물을 넣지елю 깨끗하게 마셔보았으면 양념이 matters 물을 넣어요 양념이笛 물을 넣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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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일단은 네 혹시 화장실 여기 뒤에 있나요 또? 안방 화장실 어디있어요? 혹시 거기 물 좀 내려봐 주실래요? 네 거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조금만 더 넣자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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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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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없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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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다 됐고요. 거기에 계좌로 넣어주세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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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